여러분 이번에 헤라에서 신상 글로우 쿠션이 나왔는데요 글로우 쿠션? 다 비슷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텐데 시중에서 많이 보이는 다 같은 글로우가 아닌 더욱 진화되고 차별화된 딱 요즘 트렌드를 반영한 쿠션이에요 피부에 편안한 스킨케어링 포뮬라가 24시간 컴포트 커버를 선사하는 세미 글로우 쿠션 스킨 레디언트 글로우 쿠션이 6가지 컬러로 새롭게 출시됐습니다 단상자를 열어보면 클린하고 심플한 누드톤의 컬러감과 유광 피니싱으로 수분감 있는 텍스처를 표현한 디자인이에요 또 마그네틱으로 되어 사용하기 편리해졌어요 또 퍼프도 이렇게 새로워졌는데요 기존 퍼프 대비 20% 더 부드러워져 터치감이 좋아졌고 기존 퍼프는 수분을 많이 머금는 퍼프라면 이번에 업그레이드된 퍼프는 수분이 바로 흡수되지 않고 수분감을 즉각 피부에 전달하여 더 촉촉한 피부 표현이 가능해요 옐로우기가 더 빠진 화사해진 총 6가지 컬러들로 출시했어요 선호도가 높은 17호, 21호 컬러는 풀컬러와 뉴트럴 컬러 두 타입으로 출시하여 선택의 폭이 넓어졌어요 그러면 어떤 특징의 쿠션인지 자세히 보여드릴게요 처음 발랐을 때 피부가 시원해지는 쿨링감이 확 느껴지면서 바른 직후 피부 수분이 92%나 증가한다고 해요 또 이 촉촉한 수분감과 윤기가 24시간 지속된다고 합니다 과한 광채가 아닌 피부 속에서부터 차오르는 은은한 속광이 예쁜 글로우 룩으로 완성됩니다 기존 쿠션 대비 더 고운 커버 입자가 피부에 섬세하게 초멸착되어 시간이 지나도 답답함 없이 편안한 예쁜 글로우를 오랜 시간 유지시켜줘요 또 이번 쿠션은 기존 글로우 쿠션 대비 커버력이 40% 높아져 블랙 쿠션과 비교했을 때도 부족함 없는 커버력으로 완벽히 보완해서 나왔어요 화학성분이 많은 쿠션을 바르면 피부에 자극이 많이 가는데 이번 스킨 라디언트 글로우 쿠션은 화해 20가지 주의 성분이나 알레르기 유발주의 성분이 전혀 들어있지 않고 아모레퍼시필 최초로 인위적인 향이 첨가되지 않은 무향 쿠션에 각종 피부 자극 테스트를 완료한 쿠션이라 피부가 민감하신 분들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쿠션이에요 쿠션 패키지는 플라스틱의 50%를 재활용 플라스틱으로 제작하고 리필 포장제도 단상자를 없앤 친환경 부지포를 사용하여 환경까지 생각한 클린 쿠션이에요 쿠션의 명가 헤라에서 타고난 듯한 리얼 프레쉬 피부를 만들어주는 스킨 라디언트 글로우 쿠션 많은 기대 부탁드릴게요